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간 영희.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좋아하는 계절은 뭔지. 한참 이것저것을 묻던 소개팅남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희씨는 성격이 좀 소심하신 것 같아요. 혈액형 A형 맞죠? 사실 영희의 혈액형은 A형도 아니고 그리 소심하지도 않습니다. 대체 이런 얘긴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된 것일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 전에 먼저 이 혈액이란 녀석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혈액은 크게 혈구와 혈장 성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혈구는 약 25조개의 적혈구와 350억개의 백혈구, 그리고 5천억개의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를 운반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백혈구는 외부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공격해오면 그 수를 늘려 침입자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혈액형이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혈액이 사람마다 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타입별로 구분해둔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BO식으로, ABO식은 적혈구의 표면에 붙어있는 당사슬인 항원의 차이에 따라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을 해둔 것인데, A형 적혈구에는 N-acetyl-galactosamine이란 물질이 있고, B형 적혈구엔 갈락토스가 있으며, AB형은 둘 다 있고, O형엔 둘 다 없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혈액형이란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혈액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ABO형 외에도 MNSS형, 루이스형, 더피형, 키드형 등 구분법만 20가지가 되고, 이에 따른 혈액형 종류도 500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500가지나 되는 혈액형 중 실제적으로 중요한 혈액형은 ABO와 RH 혈액형 등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혈액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혈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란트슈타이너가 이 ABO형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 혈액이나 수혈을 받다 피가 엉겨붙어 사망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선 150년 동안 수혈을 아예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수혈을 하기 위해 구분해서 쓰이던 혈액형이 어쩌다 성격과 연결된 것일까? 20세기 초,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ABO 혈액형이 발표된 후, 당시 유럽에서는 백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우생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유럽의 백인종 국가일수록 A형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을 알아내고, A형이 많은 백인이 우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ABO식 혈액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27년, 여기서 영감을 얻은 일본의 심리학자 후루카와 다케지는 혈액형에 따른 기질이라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논문을 통해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 일본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혈액형 붐이 일어납니다. 그 뒤 1970년대, 방송 프로듀서 노미 마사이코가 이를 다시 성격과 연관지어 혈액형 성격설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혈액형별 성격 이야기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혈액형을 필요에 따라 바꾸는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븐 위더스 교수팀은 A형 혈액형을 O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인간의 내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서 A형 혈액의 항원을 제거해 O형 혈액으로 바꾸는 효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으며,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미 실험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작은 단백질 덩어리일 뿐, 어떤 사람의 성격도 성향도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